야, 진짜 어떨까, 택시 타면서요.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나중에 선물을 드린다든가 이런 거 없이 바로 현찰로 뽑아드리는 거. 그럼요, 그럼요. 저희는 출연해도 녹화 끝나면 바로 줬으면 좋겠어요. 사실. 아니, 뭔지 알겠는데. 알겠는데. 세금이고 뭐고 다 빼고 깔끔하게 봉투에다가 핀님이든 작가님이. 바로 그냥. 그럼 현장에서 이렇게 좀. 오늘 애드립이 좀 현치 않았어요. 셋이면서 오늘 좀 뺄게요. 또 어쩔 수 없죠. 올라가보죠. 140개국으로. 140개국으로. 네, 140개국으로. 오, 이 건물 이쁘다. 오, 이쁘다. 네, 진짜 이쁘네요. 파란색깔. 여기가 좀 약간 그리스 산토리 느낌. 가보셨어요, 그리스 산토리? 아니요. 왜 고객님들 하셨어요? 아니, 저기요. 아, 저기요. 아, 네. 가다 보면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아, 그럴 수, 할 수 있죠. 여기가 어디지? 앉아서 쉬기 딱 좋네.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, 여기 있으면. 저 약간 문용문상 되지 않습니까? 아, 진짜. 너무 좋다, 여기. 여기 너무 이쁘네. 사진 한번 찍어야 될까요? 하나, 둘, 셋. 나 유명해지기 싫은 거 아니죠? 네, 좀 올릴게요. 아니,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만 모자이크해요? 아니, 불편하다고 하셨어, 제가. 나만 모자이크해요. 아니, 불편하다고. 유명해지기 싫다고 하셨어, 제가. 올려도 되게, 오늘. 어, 뭐야. 눈 감고 계시네요. 눈 감았다고요? 네. 아니, 눈 감은 걸 왜 찍은 거예요? 아니, 눈 감은 걸 왜 찍는 거예요? 아니, 찍었는데 눈 감긴 게 나온 거예요. 아, 참. 아, 다섯.